네, 3인칭 시사 시점. 오늘은 주제에 맞춰서 특별한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참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을 특별하게 이렇게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평가. 두 분께 꼭 듣고 싶어서인데요. 일단 금요일 밤이었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김용 원장에 대한 정치차금법 의혹이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때 특이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의 소명 정도가 첫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구속영장 요소는 아니지만 고려할 사항으로 범죄의 중대성 같은 것들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정치자원법 관련한 문제는 소명만 된다면 중대한 범죄라는 건 누구나 봐도 당연한 얘기니까 결국 범죄의 중대성, 어느 정도가 소명이 됐느냐가 핵심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유동규라든지 남욱의 진술, 그 외에 자금 관리를 했다고 하는 이전 이사인가요? 그 사람이 작성한 메모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김용 원장이 정치자금을 부당하게 수수했다고 어느 정도는 소명됐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재일 변호사도 역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증거인멸 우려 이런 것들이 영장 발부 사유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전체 범죄가 소명됐다고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큰 얘기를 검찰이 꺼내들었죠. 체포영장 발부를 할 때부터 대선 자금 용도의 정치자금 수수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큰 그림을 법원 앞에 딱 제기를 했고 그중에 일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소명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유동규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그 사이에 진술이라든가 아니면 그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물적 증거 같은 것들은 소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반대편 쪽에 이게 정말로 정치자금으로 쓰인 용도로서의 본이 전달이 된 건 사실인지 아니면 정말로 전달이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전달이 돼서 정치자금으로 됐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소명하려면 멀었는데 그 중간에서 이걸 끊기에는 제시된 혐의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즐 중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검찰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중간에 뚝 끊어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기에는 법원도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사유로 증거인멸을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김용 부원장이 이 돈을 요구해서 실제로 받아서 이걸 정치적으로 써도 되게 굉장히 사실 그건 어마어마한 큰 문제고 그런데 설령 예를 들면 대선 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서 받아서 실제 대선 자금으로 안 썼다. 배달 사고를 냈다고 해도 이건 가벼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간에 사법적으로는 충분히 구속을 할 만한 사유는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후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돈을 받아서 정말 대선 자금으로 썼느냐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는 또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들이 물론 언론 보도가 전부는 아닐 테니까요. 검찰 수사의 김일성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좀 저희들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우선은 양재일 변호사님 말씀처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한 것은 적어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 돈이 흘러간 것까지는 다 인정하고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그럼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과연 김용 부원장에게로 또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아마 지금 소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쨌든 구속만료로 나와서도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진술만 있는 겁니까? 입증 구중될 수 있는 증거도 확보됐다고 보세요? 저는 진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수사하는 검사인데 이런 정도로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하고 민주당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게 단지 유동규 한 사람의 말만 믿은 거였다? 난리 날 겁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게 수사 안 할 거고요. 실제로 남욱의 보강 진술이 있고 해당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곳에 CCTV 출입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메모라고 하는 이 전 이사의 메모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금전출납부 정도로 자세한지 아니면 한두 장짜리 메모인지 이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이런저런 공범들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는 진술 거기에 대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을 믿을 만한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 정도는 구비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지금 아까 반쪽짜리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도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하루 종일 유동규 본부장이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유동규 한 사람에게 다 모아져 있습니다. 뭐냐면 유동규 본부장이 그때 김용 부원장이 요구를 해서 이 정치화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욱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남욱 변호사는 그런 줄 알고 돈을 마련해서 정민용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자금 전달책이라고 하는 이모 씨를 시켜서 돈을 유동규 본부장에게 줬다. 그런데 이모 씨도 유동규 본부장에게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어떤 장소에서 얼마를 건넨지 메모까지 했다. 여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유동규라는 사람이 뇌물을 줬는데 통장에서 이만큼 돈은 인출했어. 통장 인출 내역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뇌물죄라든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분은 전례들이 많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사람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해서 수사까지 하고 재판까지 갔다가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액이 다 현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유동규 본부장이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도 그 와중에 명확하게 김용부 원장에게 언제 어떻게 전달했다는 부분은 나온 게 없어요. 그 부분이 앞으로 수사라든가 재판에서 지금 김용부 원장은 원천적으로 받았다는 사실부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넘어가야 될 산인데 분명하게. 희한하게도 오늘 언론 같은 게 보면 당장 그 단계를 건너뛰어서 사형처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여기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희도 김용부 원장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 의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에 의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유동규 본부장이 김용부 원장에게 언제 시점을 쪼개서 얼마씩 보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한 가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고 나서 지금 김용 부원장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1억 정도를 유동규에게 돌려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뭔가 문제 있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고 돌려주려고 급하게 시도했다. 여기까지 퍼즐이 맞춰진다면 이거는 꽤 빠져나가기가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춰진다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어쨌든 천하란 변호사는 검찰이 부합할 만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주셨고 양재열 변호사는 그분은 입증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 정도까지 일단 저희들이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일 텐데 그러면 김용 부원장에게로 돈이 건너갔다든지 혹은 연루됐다는 것을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압수수액이라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우선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게 과연 실익이 있느냐. 실익 실효성이 있는 압수수액이었다고 보세요? 양재열 변호사부터? 실익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실익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의 수사, 저희가 이제 변호사로, 물론 천하란 변호사냐면 이제 정치활동도 하고 계시지만 변호사로서 해설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로서의 해설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영역으로 가는 문제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게 그런 사실 제일 야당이고 다수의 야당이고 그리고 국정감사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겠다라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글쎄 한 사람의 부부장이 이걸 결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뭐 많이 알려진 마와 같이 그것을 사실은 이제 부원적으로 간 지는 얼마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정말로 증거가 필요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처럼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검찰에 거기는 갔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저는 애초에. 그런데 다만 실익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실익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다르겠지만 민주당이 아닌지 집권 여당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시대에 봤었을 때는 그래도 검찰에 압수수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문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압수수색을 하는 건 법지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막아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정치적 담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익이 그러면 있느냐 없느냐를 왜 보는 쪽에서 다르냐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정치적 탄압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쪽은 이쪽대로 뭉치게 되는 거고요. 반대쪽에서 봤었을 때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라는 공격을 할 명단이 어떤 명분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법지평을 방해하고 저항한다. 그러니까 싸울 구실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정치의 담론으로 가긴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봤었을 때는 마이너스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아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검찰은 오히려 루틴하게 별 생각 없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 보고까지는 당연히 돼서 결제를 득하고 한 거겠지만 우천 변호사는 반론은 아닌데 이걸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하면 3종 세트가 같이 가거든요. 자택, 자동차, 사무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3종 세트 가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으니까 사무실도 당연히 압수수색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에서 착안한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법원한테 약간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쉽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는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작년에 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헌법기관이라고 할 만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당의 당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주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이게 어느 정도 사법 자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문제의 의식이 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와 별개로 영장이 나오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게다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약간 악재들이 겹쳤던 게 주철현 의원이 무슨 지금 가봐야 이미 다 없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엄중하게 대치하는 국면이 돼야 되는데 좀 희화화됐어요. 게다가 뭔가 법 집행을 피하려고 하는 느낌 너무 많이 나고 또 김웅 의원 당시 압수수색 당할 때 민주당도 영장 나왔으면 무조건 거기 가서 협조해야지 법치주의 어기냐 이랬었기 때문에 서로 내로남불에 연속이 돼가지고 제대로 된 담론이 형성이 안 됐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확보해간 자료가 양은 많지 않았다. 3, 4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당직자 명단도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사건의 실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 자료인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의 실체랑은 별로 상관없어 보인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압수수색 경쟁을 할 때 우리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가서 이방저방 뒤지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PC에 있는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부분을 압수수색할 수 있게끔 딱 정해서 제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검찰에서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처럼 보지를 못하고 정치적 부실을 준 거라고 보냐면 그렇게 요란하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최초에 왔었을 때 당사에 진입하지 않고 임재출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거부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지금 언론에 나온 데는 출근길에 섞여 들어가서 8층까지 올라가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신분 안 밝혀요. 굳이 이런 모습을 왜 보여줘야 하느냐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수사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오늘 발언들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 법치 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장관님 그 민주당의 입장이 장관님께서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셨다 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과라고 해서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제기한 특검 요구 그리고 사과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상당히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란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특검 요구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명분이나 타이밍 모두 다 표현이 가하지만 망했다 생각합니다. 망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특검 요구가 나오고 나서 김용부 원장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다는 말은 지금 사건의 실체에 점점 더 접근하고 있고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검이라는 거는 뭔가 수사가 벽에 부딪혀서 특히 그 벽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압력일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금물살을 타고 있는데 왜 그럼 특검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보통 특검을 요구하는 거는요. 수사를 적극적으로 더 해달라고 하는 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특히 야당일 때 왜 이렇게 수사 제대로 안 하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아직 이재명 대표까지 가진 않았지만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특검을 하고 싶어. 이거는 누가 봐도 약간 시간 끌기 정도로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특검 제안은 우리가 민주당의 주장이니까 다루고는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민주당의 주장을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런 답변은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워낙 명징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글쎄요. 이게 정무적으로 봤을 때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톡톡 튀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별개로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 중에는 틀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다 맞는 이야기다. 양지열 변호사.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특검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하고 우리 천안원 변호사님이 초점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건 대장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 쪽만 수사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를 안 받겠다라는 게 아니고 부산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 건도 그랬었고요.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아까 이 사건이 대장동 1위 언론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크게 불거지기 전에 김영부 원장에게 금액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요. 이 대장동 일당들이 했던 걸 보면 아니 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리였는데 턱 하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씩 주고 그리고 뭐 지금 박영수 전 특검의 딸 같은 경우에도 상당 액수의 어떻게 보면 좀 이익을 받다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11억 원가량 아파트 분양권도 받았었고 눈치 보지 않고 거액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진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만약에 검찰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8억 원 가지고 이렇게 그때 돈을 주네만 했다?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김만배 화천대유 전 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가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샀을까? 이런 부분들 의혹은 제기가 됐는데 수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혹을 더 통틀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립성으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한 것이고 한동훈 장관께서는 요즘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시라기보다 탁월한 검찰 대표님 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가뜩이나 사실 과거에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런 중대 사건을 수사했을 때와 지금과의 상황이 달라진 건 뭐냐면 전직 검찰총장분이 바로 대통령이 되셨고 그분의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 있고 그때 이른바 검찰의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간부들을 쭉 요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의 수사를 했었을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검찰이 우리는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설령 진짜로 법 집행을 하고 있어도 그렇게 안 볼 수밖에 없는 구도잖아요. 구도가. 그런데 그 와중에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과 직접 나와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찬 변호사님 말씀 명징하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걸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고 보는 쪽에서는 이거 아예 대놓고 그냥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뒤로 빠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성영장이 발부가 안 됐다면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인다. 수색하고 이렇게 적법 절차만 강조하면서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미 구성영장이 발부돼서 법원의 관여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그런 비판은 좀 풀이 꺾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과 관련한 주장도 지금 약간 민주당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왔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꾸준히 그런 거를 이슈를 주도해왔다면 비판이 적을 텐데 약간 코너에 몰리니까 그냥 특검 하자 이런 느낌이라서 별로 정치적인 무게감은 없는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뀐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되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장 변화, 신경 변화 여기에는 뭔가 검찰의 회유나 플리발기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형량 협상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고 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30초씩만 의견 한번 주시죠. 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세요? 천하람 변호사? 저는 아주 짧게 세 가지입니다. 대선 패배,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굉장히 차가운 모른다라고 하는 진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자 변호사. 윗선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줬는데 자기를 챙겨준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을 감시하려고 했던 것.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실망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질병 전. 저는 효과를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하루 종일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맘때쯤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터져나올 것처럼 회계를 했지만 1년이 가도록 입증되는 거 하나도 없이 제작용 재판 가고 있거든요. 그게 약간 좀 저는 반추? 다시 이렇게 대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두 분 감퇴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